지금 패럴들을 시작하신 분들께 최고의 도움이 될만한 초보자 가이드를 설명드리자 먼저 간단한 조작키 WASD 움직여요 그리고 10분 들으면 뛰어요 스페이스 점프 컨트롤 구르기 앞구르기 뒤구르기 C키 양키 키보드 4번 이모티콘 손 흔들기 그러면 인사를 추가했어요 Q키 펜스피어 던지기 2키는 가지고 있는 친구 소환하기 보통 게임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쪽에다가 더점을 짓거든요 바로 이 장소 폭포수의 왼쪽 여기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다가 더점을 지으세요 맨몸으로 어쩔건데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털을 잘 잡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찾아보시고 그 안에 금광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무데나 와봤어요 오 여기 꽤 넓다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쯤 진짜로 아무데나 왔습니다 여기는 돌도 있고 금광석도 있고 신기한 나무도 있어 얘는 기술 열매 나무라고 해서 펠들에게 특수한 스킬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다 이쪽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는 밀렵단들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거점을 지으시고 타이틀로 나갔다가 돌아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밀렵단 기지가 사라져 있을거에요 그리고 거점 지을 때 이 펠 상자는 무조건 가운데 지으세요 펠 상자 주변으로는 동그랗게 원인이 생기는데 이 안에서 건물을 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초반 장소에다가 펠 상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오른쪽 위에 있는 퓨토리얼을 따라주면서 펠 상자를 최대한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는거에요 거점 업그레이드 부위 나무 상자를 건축한다 거점 내 작업패를 배치한다 나무 상자 일단 지어 작업대 짓고 펠 스피어 만들어주고 양을 때려 그리고 Q 오케이 그리고 거점에다가 양을 넣어줘 그럼 얘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발전을 해주면서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면 돼요 레벨업을 빨리 하는 방법은 똑같은 배를 10번 포획하는거에요 4살 버전은 포획이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스탯 찍을때는 일단은 소지 중량을 1톤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것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때 팁 보통 계단 지을때 계단이 마음대로 안돼요 이럴때는 계단의 이음새 부분 여기 여기 이음새 이음새 마우스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게임은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지거든요 그럴때는 작업대에서 횃불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따뜻해집니다 무기창에 있는 아이템들은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은 바꿀 수가 있고 인벤토리 보시면은 방패랑 글라이더라는 탭이 있는데 얘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꼭 ESC 기술 탭 여기서 방패 낙하산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대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방패를 끼시면은 맞아도 덜 아픕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글라이더 높은거에서 점프 뛰어내려 여기서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글라이더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좋아요 폐를 포획할 때는 상태 이상을 걸어주면 좋습니다 독이라던가 불이라던가 독 그렇지 투척 아니면 불 오케이 불붙었어 이때 던져 오케이 아니면은 자고있는 친구의 뒤통수를 누리거나 뒤통수 펠들은 모두 세가지의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든지 다른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 열미라는 것을 먹이면 새로운 기술이 해검되기도 하고요 파이어브레스 오 초반 탈 것은 신령사슴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공간 여기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모아서 머리에 땅 됐어 대충 잡아주시고 기술 탭에서 안장이란 걸 해검해줘요 신령사슴의 안장 그 다음에 펠 장비 제작대를 준비해주시고 여기에서 안장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령사슴의 안장 소환하시고 F9 그러면 이렇게 탑승할 수가 있죠 기술 탭에서 첫번째를 들이받기로 바꿔 들이받기 오오오오 잘 달린다 굿 이 친구 초반에 되게 좋아요 점프도 두 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질풍수리란 녀석을 잡아야 됩니다 서식구역은 이쪽에 있고요 얘를 잡아야 돼 먼저 불 붙이고 스펴 던져 굿 자 이 친구는 인벤토리에 넣는 것만으로 제가 글라이더를 쓸 수가 있어요 맨땅에서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점 오른손이 펴요 그러면 오른손에다가 돌격소총 하나 잡아주고 글라이더 쓰면서 돌격소총 발사 이런 플레이가 가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풍수리의 장갑 있어야 되긴 합니다 날탈 같은 경우는 적토조를 추천드립니다 서식구역은 화산지역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세요 원 투 쓰리 포 자 조심해서 투척 잡아줍니다 적토조 소환 F9 탑승 점프 두번 그럼 이렇게 활공모드가 되고요 속도가 정말 빨라요 크기도 작아서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이 또 있죠 탑승자의 공격이 불속성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저의 탄환은 폭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 작업펠은 마호를 추천드립니다 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치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 마호는요 보이는 쪽쪽 다 잡으세요 얘네가 최고니까 또 주고 아이고 모르고 주겠다 마호 작업 적성을 보시면은 불피우기 레벨2 수작업 레벨3 운반 레벨2 이 마호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해질 겁니다 일 진짜 너무 잘하고 고장도 안 나고 최고예요 그 다음에 펠들이 먹게 될 음식 순서 처음에는 구운 열매로 시작하겠죠 여기서 잼빵으로 넘어갔다가 샐러드로 넘어갔다가 피자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데는 필요 없고 레벨을 높이시면은 토마토 농원이랑 양상추 농원 이 두 개를 짓게 되는데 상추는 재배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토마토 두 개 짓을 때 상추는 한 세 개 정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잡템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지도 밑에 있는 끝자락 어천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상인인데 여기서 총알 같은 거 살 수 있고 여기서 왼쪽 이쪽 쭉 여기 빨간 상인한테서 온갖 재료들을 다 살 수 있고 얘 말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여긴 또 폐 상인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폐를 사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급하게 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플로리나 보스가 있는 곳으로 가줍니다 이 동네에는 나비가 진짜 엄청 많아요 얘네들을 그냥 다 잡으세요 꿀 꿀 참 쉽죠 아니면은 급하게 펠의 체액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새끼 상어의 구역 이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는 파라식 상어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 샤키들 펠의 체액을 매우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급하게 금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암상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의 위치는 여기쯤이고요 암상인 같은 경우는 지도 곳곳에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만날 때마다 위치를 기록해두세요 침 날 때마다 가서 잡게 잡아줍니다 됐어 3만 달러 엄청 많이 주죠 그리고 기술 포인트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금지구역 가시면 됩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상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보도의 기술서 딱 나왔네 이거를 먹으시면은 기술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상자가 없다면은 여기를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도세요 그리고 고대 기술 포인트 이거는 그냥 지도에 있는 보스들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펠 강할 때 필요한 거 펠들의 영혼 이런 애들은 맵에 있는 상자를 여시면 되는데 작은 펠 영혼 같은 경우는 나만 둘 거예요 하지만 중간 펠이랑 대형 펠은 구하기 힘들 겁니다 중앙 영혼은 사막 가시면 되고 대형은 설상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아누비스 잡아도 돼요 그렇지 대형 펠 영혼 3개 굿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거점이 조금 컸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쓰셔야 됩니다 먼저 수작업 탑은 아누비스 이 친구는 보스를 잡아서 쓰는 것보다 교배로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창에다가 교배 링크 달아놓을게요 불피우기는 아그니드라 얘는 이쪽에는 금지구역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에 잡고 끼니까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물은 레비드라 얘도 교배로 만드시고 파종은 릴린 얘도 금지구역 여기 그 다음에 채집탑은 그레이섀도우 얘도 이제 뭐 경우기 수준으로 일을 잘하긴 하는데 채집도 어차피 릴린이 다 하거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레이섀도우를 쓰시고 채광은 초반에 드릴보기 쓰시다가 마그마 카이저로 갈아타세요 마그마 카이저도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발전 전룡맨 얘도 금지구역에 있어요 냉각 빙천마 어 이것도 일단은 교배로 만드시면 좋고요 굳이 근데 냉장고 돌리는데 빙천마를 쓸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운바는 운포랑 트로피티 운포는 설산살고요 트로피티는 또 금지구역에 삽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부 가면은 멀티를 늘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추천한 장소가 있죠 바로 여기 소호자의 영역 오른쪽 저도 거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금광석이랑 석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멀티 늘릴 때 침대 나무상자 먹이상자 끝 아 그리고 온천 깔아줘야지 그리고 펠들 같은 경우는 광석 캐는 애 옮기는 애 이렇게 따로 넣어주고 먹이상자는 제가 틈틈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